자 오늘 할 게임은 포트릭 스냅 2 저번에 포트릭 스냅이라는 게임을 했었죠 그게 2편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플레이할까 하는데 게임의 내용은 당신은 1편에서 똥이를 죽이고 탈출에 성공했지만 사실 똥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게임인지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아 이 선정이 또 나오네 내가 한 일이 감옥 갈 일이라는데 20년 동안에 있는 게 내가 한 일이 감옥 갈 일이라는데 그리고 내가 당신을 감옥에 있는 게 뭐야 뭐야 아 뭐야 바람이가 나 구하러 이거나 먹으래 뭐야 경찰을 그냥 보내버렸어 다 컷인이네 병원 무서운 녀석 어이없어 왜 살아있냐고 내가 죽였잖아 그때 중요보 있었다고 심지어 어 토크 투 샌디 음 다람이 땡큐 물론 별 말씀을 뉴스 보지 여기 뭐야 수박 수박이야 여긴 뭐야 안 열리고 본헤드 뭐야 어 관리자 아 깜짝이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나라라라 흐, 어이없네 아, 집에 왜 이런 게 있어? 집에... 흐 나 왜 이렇게 쳐다보냐? 아, 뉴스를 속보 아, 똥이가 병원에 탈출했을때 네? 인간 샌드위치로 가고있다는데? 좋은 뉴스 내일 플랑크톤에 가자 피자를 냉장고에 넣어놔? 피자를 냉장고에 넣어놔? 피자를 냉장고에 넣어놔? 여기 피자 뭐야? 맛있는 음식 다 먹었어? 어이없네 나 저녁 못 먹었어 나 저녁 못 먹었다고 아 나 자야된대 어디서 자? 침대 아까 침대에 있던 것 같은데? 여기 침대 침대 야 무슨 머리를 박아 뭐야 또 뭐야 뭐야 미쳤냐고 어? 뭐야 뭐 뭐 아 아 이거 썩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어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가? 오케이 솔로몰레이케 마금 아라보 한거 아냐? 너는 내가 원하는거야? 자, 그럼! 화장실도 있고 이게 뭐냐 이건 이거 뭐야? 저 원숭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여기가 부엌 같은데? 뭐야 이건 아 깜짝이야 뭐야 이게 뭔데? 정체를 할 수가 없네 진짜 2일 날 돈을 낚으러 2일 날 물이 잘 안나? 1일 날 2일 날 2일 날 5일 날 1일 날 1일 날 1일 날 제 자식에서 그걸 믿을 수 있는지 내가 되잖아 내가, 내가 친구가 없었대. 그리고 내가 혼자 살았었대. 어, 플랭턴. 내가 정말 미안해. 감사합니다, 샌디. 미안해, 플랭턴. 이건 너의 업무이지. 아, 뭐야 소리. 극혐이에요. 야, 뚱이 왜 가? 아, 씨. 아, 씨. 뭐야. 음? 아, 전화 받으래. 죽은 거야, 다람이? 어? 어, 웅. 안녕하십니까? 옥. 어, 옥. 멋진다. 난 샌디야. 나는 샌디가 한 명 달러를 준비하래. 나는 한 명 달러를 준비하래. 나는 40개의 하루. 아, 네. 안녕하십니까, 엄마. 안녕하십니까, 옥. 안녕하십니까, 옥. 원하십니까, 옥. 조금, 오, 오. 예, 고생들을 준비하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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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집은 유일이라? 아니, 아름다운 좀, 아, 다운을 준비하래?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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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고생들을 준비하래. 너는 박스완님의 상자. 엔앤 ensuite, 어, 오. 예, 고생들을 준비했어. 내가, 그리우랑은 하나, 예! 난, 있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번에 총 쓰더니만은 칼이 안들어져 맞다 칼 들고 그랬나 나올 때 징징이집 같은데 징징이 가봐 내가 돈이 여기 왜 있냐 돈 오케이 음 카 한폰만 달래 틱 1달러 땡큐 야 이씨 뭐야 야 아니 썩을놈 저거 어이가 없네 진짜 야 왜 가져가 근데 왜 넘어졌냐 어 아 돈 그대로 있네 뭐야 음 얘한테 돈을 주면은 요 똥이 있는 데로 가나봐 뭐야 씨 아 왜 돌려차기를 해 아 뭐야 저거 또 자기말 거역하지말로 자기말 거역하지말로 아 똥이라고 써있는 똥이방이라고 써있는 데로 가래 저기 같아 야 너 여기 왜 있어 이런 썩을놈 근데 이런 문은 뭐야 그러면 아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씨 뭐야 6초 안에 문제를 풀래 음 아 과학자들이 뽑는 가장 높은 지능의 해양생물 음 돌핀 아니야 아 아 이거 아 이거 이건가 보다 이게 망할 놈 아 아 아 세상에서 가장 느린 눈물 설마 이것도 너야 아 아 아 아니 이거 이거 스네일 아 깜짝이야 아 아 이거 다 쟨가 보다 아 너 너 아 누가 제일 세냐 음 아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뭐야 유는 날 얘기하는 거야 이거겠지 오케이 아 뭐야 아 아 아 뭐야 아 내가 징징이 맞네 아 어이없어 야 내가 죽었어 아니 미친 아 내가 죽었어 뭔데 아 다시 오케이 어이없어 어이없어 진짜 어이없어 진짜 어이없어 진짜 어이없어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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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폭파란 거야 아 뭐야 다 폭파인데 뭐 1편 보다는 조금 더 스케일이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게임 재밌었고요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3편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